누나같다기야 누나같다기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영탁입니다. 이번에 송마운 선생님하고 뵙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또 많은 누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저 남은 한 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영탁 많이 사랑해주시고 누나같다기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즐겁게 놀다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에너지 넘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영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같다기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탁! 갑니다! 압수! 우리 영탁! 우리 영탁! 우리 영탁! 우리 영탁! 남자밖에 책임질게 내겐 딱! 다! 그날 다! 나! 나! 이 영탁! 내 사랑! 내 사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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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악마고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리다가 얼마만큼 물가 왔는지 바로 붙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뼈 좀 싫어 누나가 딸이야 내 품에 딸이야 내 품에 뼈 좀 싫어 남자답게 체인지해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딸이야 내 품에 딸이야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꽃을 잊혀 알려줄래 딱 딱 누나가 딸이야 남자답게 체인지해 남자답게 체인지해 되게 딱 다 누나가 딸이야 아마도 나도 또 웃음치고 내가 너무나 싫어 내 품에 딸이야 내 품에 딸이야 우리 딸이야 내 품에 딸이야 내 품에 딸이야 아름다워하면 다가올게 어디다도 향포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땅이야 내 꿈의 땅이야 오늘도 또 우리 자리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땅이야 내 꿈의 땅이야 오늘도 또 우리 자리야 모두 잊혀 안겨줄래 나야 나 누나가 땅이야 누나가 땅이야 내 꿈의 땅이야 오늘도 또 우리 자리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땅이야 내 꿈의 땅이야 오늘부터 우리 자리야 모두 잊혀 안겨줄래 내게 다가가 넌 내가 땅이야 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ephanie 싸움 공장 공장